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는 관심 있게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사들의 특파원들이 이번 대만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얘기에 대한 기사가 나오기를 관심 있게 이렇게 기다렸는데 역시 이제 기사가 나왔네요. 여기 신경진 베이징 총국장 오늘 실린 그런 중앙일보의 기사가 대만의 재발견 2024년 선거 취재기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네요. 이제 취재 신청을 해가지고 이 기사를 썼는데 후속기사도 좀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사가 짧기 때문에 한 번 여러분들 전부를 봐도 제가 해설을 좀 더 하면서 총통부 앞에 이 길은 카이다그란 대도라고 부릅니다. 예전엔 장제스 총톡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제스우루라 불리던 길이었지만 지금은 타이페이에서 가장 앞서 살았던 원주민의 명칭을 기념해서 카이다그란 대도라고 합니다. 이곳은 대만의 민주주의 발전 여정에서 가장 의미 있는 길입니다. 권위주의에 대항한 수많은 민주화 운동이 모두 여기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치권력이 어떤 거리 이름을 정해놓더라도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 다 변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흐르고 모든 것은 변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좀 사람이 겸손하게 정직하게 여러분들 정치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건데 불행하게도 유감스럽게도 현실이 그렇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한 번 함께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다시 계속해서 방송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해서 여러분들 그 대로에다 이름을 제스우루라고 여러분들 붙여놓지만 세월이 흘러서 다 그 정치권력이 끈을 놓게 되니까 그다음에는 카이다그란 대교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에 대만 선거를 이틀에 왔던 지난 11일 밤 타이페이 총통부 앞 거리 민진당 이번에 이제 이긴조기입니다. 유세의 마지막 연사 라이칭드는 대만의 민주주의와 세계화를 역설했고 이때 20만 인파 사이에서 아버지의 목마를 탄 대여섯 살 된 꼬마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았고 성숙한 대만 선거 민주주의 미래가 그의 눈망울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1960년대 개발연대에서 홍콩 대만 한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아시아의 뭐 4마리 용인가 해서 여러분들 엎지락뒤지락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대기업 위주의 개발 전략을 썼고 대만은 중소기업 위주의 개발을 썼는데 대기업 위주의 개발이 여러분들 성공하면서 우리가 상당 정도의 국민소도를 앞섰다가 아마 작년인가 그 전해부터 이제 다시 역전되기 시작했던 그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대만이 완전히 이긴 겁니다. 이분들은 선거를 지켰기 때문에 대만 선거는 대만 민주주의와 한국 민주주의가 현지한 격차가 나고 있다는 것을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여준 겁니다. 설명도 필요 없이 그냥 비주얼하게 다 여러분들 보여준 겁니다. 13일 선거 당일에는 정호쯤부터 중앙선거관리비원을 찾았고 사전 등록한 외신지재증을 보여주니까 18정 투개표 상황치로 안내했고 초로의 직원은 상환시를 찾아온 첫 번째 외국 기자라면서 반갑게 맞았고 고시 출신이라는 중앙선거관리비원의 직원은 철저한 중립을 자부했고 손개표 수개표를 고집하는 이유를 물었는데 정권 교체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만 민주주의 비결이라는 답이 돌아왔고 정통성이 있습니까 정당성이 전자 개표보다 시간 소요도 큰 차이가 없다고 했고 개표 현황이 업데이트 되는 동안 외국 선거 참가단 4,5팀을 보았고 중화권에서 유일무이한 선거 민주주의 세계와 공유하고 있었다. 여러분 선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성 다음에 현지하게 떠는 것이 신속성 그 다음에 현지하게 떠는 것이 편리성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전투표 제도를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 중앙선거관리위원의 목표는 사전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를 올리는 거나 이런 것은 다 후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정책을 미리 붙이거나 판단을 할 때 소위 판단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게 되면 여러분 실수나 실패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선거는 미국 선거든 대만 선거든 한국 선거든 간에 명확합니다. 선거는 정확성이 압도적입니다. 그 다음에 한참 떨어져서 뭐죠 신속성. 선거를 6시간 7시간 먼저 알기 위해서 정확성을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확성을 희생하고 선거 투표율을 참가율을 올리기 위해서 사전투표율을 과감하게 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 자체가 엉망진창인 겁니다. 저는 어제 그제 여러분들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부터 2015년까지 사전투표자 신문증 이미지를 즉시 삭제하는 규정이 여러분들 도입되고 사전투표율을 당일투표율보다 4일 전에 이틀간 허용하게 되고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게 되고 인쇄 날인이라는 여러분들 기괴한 것을 선관위 관리 규칙에 포함을 해 가지고 위조 투표율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다음에 여러분들 황우여 자유한국당 당대표 김무성 철윤당 대표 사이에 여건이 현재 여건이 권력을 지고 있을 때 사전투표를 여러분들 실시할 수 있는 모든 제도적 사전투표 조작이 봄날에 여러분들 꽃처럼 만개할 수 있는 모든 제도의 틀이 좌파정부가 이런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시절이 아니고 우파정부가 이런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모두가 다 통과가 되어버린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짓들을 한 겁니다. 선거운동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유세 플래카드는 없었습니다. 백보는 없었습니다. 현재의 지인은 유세공유회 선거 사무실에만 사진 게재를 허용하고 백보는 강공석 게시판에만 허용한 전후 사정을 들려줬습니다. 청정 선거운동이었습니다. 출장을 앞두고 민진국민 민중 3당의 취재 편의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는데 1분 메일 발송부터 민진당 관계자의 메신저 친구 신청까지 끌린 시간입니다. 국민당은 이틀 뒤에 회신했고 1인 정당 민중당은 답이 없었습니다. 대만 이 기사가 이런 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독자들 의견이 별로 없는데 대만이 멋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선거는 뭐라 해야 될까요 운용의 묘가 있는 선거라고요 야구의 스트라이크 볼 판정 같은 선거라고요 옛 것 속에서 공명정대함을 찾은 대만이 멋집니다. 공명정대해야 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선거 가 공명정대해서 권력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여하는 절차답게 운영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세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 국민들의 요구를 깔아뭉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 여러분들 당사 앞에서는 20일부터 김장식 여러분들 분이 지금 단식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명정대 선거 시스템을 운영하는 양심과 역량을 볼 때 앞으로 아시아를 호령한 나라는 대만입니다. 이에 비해서 한국의 선거는 야바의 노름판입니다. 쏘아주는 놈 국힘당 신문방송이나 쏘기는 놈 민주당이나 선관이나 다 망조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망조 정도가 아니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북경 베이징 총국장이 대만의 재발견이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면 대만 선거는 투표가 끝난 이후에 즉시 현장 손계표 수계표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1만 8천 개의 투표소에서 투표함을 이동시키지 않고 바로 개표가 진행됩니다. 대만 선거는 컴퓨터 등 전산 장비가 일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여러분들 소위 집계 조작, 표를 합치는 과정에서의 집계 조작은 전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전 투표는 없습니다. 관내 사전 투표, 관외 사전 투표, 제외 국민 투표, 제외 공간 투표, 거소 손상 투표 등 사전 투표는 일체의 대만에서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대만 선거는 컴퓨터 등 전산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집계 조작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겁니다.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전화하고 팩스밀리처럼 완전히 증거가 남는 것을 여러 단계에 걸쳐서 합산하는 것 같아요. 개표소에서 합산이 되게 되면 시군 군청 차원에서 이런 합산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뭐죠 도 차원에서 합산이 되고 전국 차원에서 합산이 되고 똑같은 일이 정당에서도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가 여러분들의 견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중앙 집중화, 권력의 여러분 집중화는 부패를 낳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막강한 여러분들 힘이 모여지면서 타락을 하게 된 겁니다. 선거가. 대만은 철두철미한 분권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정선거가 됐기 때문에 선거의 과정이나 투표 과정은 국민축제가 되고 선거 결과는 즉시 이해당사자들이 다 승복하게 된 겁니다. 대만에는 일체의 선거부정 카르텔이 없습니다. 선거부정을 은폐하는 선관이도 없고 선거부정을 은폐하는 대법관들도 없고 선거부정을 여러분 은폐하는 데 도움을 주는 법관들도 없고 선거부정을 은폐하는 데 도움을 주는 언론일도 없고 선거부정을 여러분도 은폐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검찰과 경찰이 없는 겁니다. 참관자유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다 저녁밥 먹고 여러분들 개표 현장에 나온 겁니다. 불과 4시간 진행되는 개표니까 아이들 데리고 촬영 및 녹화가 마음껏 여러분들 허용됐습니다. 그리고 선거 개표 과정은 대부분이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서 개표를 했습니다. 더 이상 불가능할 정도의 완벽한 아날로그 방식의 개표입니다. 대만은 대만 세미터 컨덕트라는 회사가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가 미국을 여러분들 가장 대표하는 반도체 섹터에 여러분들 펀드가 smh라는 게 있습니다. smh 가장 규모가 큰 미국의 가장 규모가 큰 반도체 분야만 투자하는 그런 펀드입니다. 그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분들 주식 가운데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대만 세미컨덕트 tsmc인가 하는 그런 cm인가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가장 여러분들 비중이 높은 겁니다. 뭐냐 하면 전산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나라인데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약 잉 잉 잉 잉 잉